일본에서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왔어요 그것 때부터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르기도 했다가 보합세도 있었는데 그렇네요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니 이 도청은 정말 심각한 범죄잖아요 도청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잖아요 몰래 듣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를 한다 이게 간첩이잖아요 간첩이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서 남한하고 일본 사이에서 마치 남한 사람처럼 왔다가 또는 남한에 도와줄 것처럼 왔다가 몰래 듣고 이상한 걸 파악해서 자기 조국에 전해주는 거 스파이 이러잖아요 도청이 스파이들을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간첩 짓을 한 거예요 간첩을 적발했으면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첩 신고는 113 학생이 기억나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요즘 국정원에서는 또 대공용의자는 111 이렇게 막 나와요 지하철에서 맨날 신고하라며 옹홍이 지금 신고했잖아 미국이 간첩이라고 그런데 거기를 안 잡아 이게 뭐죠? 그게 간첩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나이 입힌다 한마디를 안 해요 공범이잖아요 공범 묵인 방자고 있잖아요 도청을 당해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꿈꾸는 세력들 미국의 제국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세력들이 도청을 하고 스파이지를 하고 심지어 영토를 침략하고 있는데 한마디를 안 해요 이건 대통령 아니죠 헌법에서 대통령은 정말 영토와 주권과 국민의 수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파장은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줄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어차피 경제는 포기한 거 아닙니까 13개월 연속 무역수유 적자 4월 달도 무역수유 적자일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경제성장률 1%도 안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야죠 1.5%에서 그러니까 지금 IMF에서는 계속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대면 정부도 1.5%에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내에서 모두 부진하잖아요 외교안보적으로도 문제다 문제다 큰일 났다고 하고 있는데 경제 쪽을 봐도 더 큰일 났어요 더 웃긴 게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과 베트남을 교육을 엄청나게 하는데 느닷없이 러시아 중국 베트남을 적대시하고 멸콩놀이를 하니까 그쪽 나라에서 교육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리스크가 돼 있다 또한 푸틴이 작년에 느닷없이 대한민국을 경고한다 무기 조언하면 가만히 안 둬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 전쟁은 러시아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정체로 그걸 지적하고 중국처럼 휴전을 촉구해야지 한쪽 편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명물 없는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것도 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 안보 문제 지금 4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정상회담에서 과연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올 수 있을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많다 지난주에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 추려봤더니 지난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수대식 나누실첨 기부자 간담회 12일에는 납북자 억류자 가족 면담 13일에는 전멀 순직 군경 유족 면담 14일에 배승하양 스쿨존 사고 현장 방문 15일 주원 프랑스 대상안 개관식 참석 숨가쁘게 일정을 공개 일정을 시장도 따로 보고 대전 지난주 금요일에 대전 전통시장 방문했습니다 강아지도 만나고 강아지랑 뒷기프 뽀뽀해서 상남구솔속으로 그거야 동물이 돌발전했다고 치고 일정이 많아요 단독 행보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 나라에 윤석열 요즘 안 보이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윤석연보다 김건희 뉴스가 더 많아요 그래요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대통령실 사진관에 김건희 사이 더 많습니다 최근 사진은 최근 사진 보니까 많이 올라왔고 4월 15일 김건희 여사 주원 프랑스 대상안 개관식 참석 눌러봤더니 17장이 올라왔습니다 단독 행보였는데 그리고 4월 14일에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윤 대통령이 접견했는데 봤더니 사진이 3장 그리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접견 14일에 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또 사진이 3장 이렇게 몇 장씩 안 올리더라고요 또 중소기업계와의 5창 간담회 지난 14일에 윤 대통령이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또 10장 오히려 김건희 여사 행보 일정보다 사진수가 적어요 수천만 사진만 최소 22장 거의 화보죠 화보 질 떨어지는 화보야 연예인 흉내내는 게 너무 티가 나 아니 자연스러운 거 찍었다 저쪽에서 멀리 그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뒤돌아보는 사진 이런 거 막 카페 14일에 김건희 여사 대전 태평 전통시장 방문했는데 25장 사진이 올랐네요 이것도 많이 올라왔고 사진 장수만 봐도 대통령실 사진 뉴스 메뉴 김건희 여사 행보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미 여의도에도 보수팬을 또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는 김건희 여사님을 지배하고 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본인 자체하는 거죠 이번에 요청했다잖아요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도 요청했다는데 자 이게 이 두 요청이 다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실세가 김건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제법 와달라고 그런 거죠 김건희한테 실세가 아니면 대통령이 도저히 못 올 때 혹시 영분이라도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실세가 김건희라는 거 실세로 보여진다 vip2라고 한다는데 대통령실에서 v2라고 한다는데 사실은 지금 v1이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v1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진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일정이 더 많아요 이게 누가 대통령입니까 김건희가 실제 7시간 녹취록 우리 박정희 기자님하고 제가 대선 전에 김건희 녹취록 분석한 거 지금 한 430만 명 보셨더라고요 오마이뉴스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이명숙 기자한테 소리소리 그다음에 내가 집권하면 진짜 지금 생각도 너무 살벌하잖아요 치가 떨리잖아요 누가 김건희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데 범죄자인데 근데 내가 집권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까 검경이 알아서 끼요 진짜 검경이 알아서 끼잖아요 촛불집에 가면 경찰이 너무 괴롭힙니다 앰프 소리가 크다 와서 그걸로 시비를 걸어요 그전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더 엄격하게 보고 있군요 네 나중에 주의문을 준다거나 벌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것도 과도하지만 남대무소 경비과장에 있는 장학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이번에 촛불집에서도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기자들이 촬영하고 유튜브 촬영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계속 이렇게 앰프 소리가 크면 우리가 사방팔방에서 경찰 장비를 동원해서 앰프 소리가 크다라고 경고로 방송을 하고 앰프 소리를 줄여라고 할 수밖에 없대요 대놓고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 본인이 직접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사방에 있는 경찰 장비로 집회장에 소음을 줄여라라고 우리는 경고 방송을 할 거다! 협박을 왔어요 본인도 그게 너무 민망했는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알아서 경쟁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김건휘 특검해서 김건휘 특검하면 구속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적극적 행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난 대선 때 기자회견에서 김건휘 여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조용한 내조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은 셈이 아닙니까? 완전히 뒤집은 정도를 넘어서서 김건휘가 지금 대통령이라니까요 그냥 행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언도 정책 발언도 쓰지 않고 하잖아요 납북자문제결해라 게시경을 금지해라 네 그런 정책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까지 개입해가지고 네 뭐 언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그걸 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제2부속실도 사라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질문실을 같이 써요 김건휘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초반의 분석도 있었죠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어차피 조용한 내조만 할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에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게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분리가 안 돼 있고 질문실 같이 쓰고 있고요 질문실도 2층, 5층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이쯤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유명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대선제는 두 번 만났잖아요 윤석열 그런데 윤해가보다 더한 사람이 두 번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준석 입장에서 윤석열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후보를 검증하려고 그것도 비밀리에 그러면 윤석열도 지만 나와야죠 그런데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윤해가보다 더한 사람이 두 번 다 있었다고 두 번이나 윤해가보다 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언론에서 김건희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준석 씨가 당대표 쫓겨날 때 윤석열과 권성동이 정치공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무실로 쫓아간 모양이에요 만나달라 이야기 좀 하자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반윤이 아닌데 나를 내몰려고 하냐 갔더니 여당 대표가 만나자니까 이제 오케이 돌아가라고 했나 봐요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색에서 한 이야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없대요 분민한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했는데 김건희가 아마 그 말을 듣고 보호를 받았겠죠 제가 상황이니까 야야야 남편 빠져 내가 만날게 걔는 내가 혼내줄게 내가 상대할게 한참 이야기를 했대요 어쩔 수 없이 김건희 했으니까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더래요 근데 인사하고 나가더래요 누가 영부인이죠? 이렇게 되면 영남편 대통령의 남편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 영부군 영부군이라고 이게 이준석 씨가 사색에서 한 이야기로 지금 여의도에 흘러요 우혹이 돌고 있어요 근데 사색에서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